네 안녕하십니까 꼴다커 이명수 기자입니다. 유로 2020 조별리그 모두 다 끝났고 이제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이변의 탈락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변이었던 거는 폴란드의 탈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킥 선수가 하드캐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좀 폴란드가 무기력하게 탈락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이 대회 전에 백신 이슈, 코로나 이슈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부스켓 선수가 3차전에 돌아오니까 좀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도 2위로,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조는 이탈리아가 3전 3승 퍼펙트로 조 1위,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2위가 웨일즈, 3위가 스위스인데 스위스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3위 와일드 카드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B조는 B조 1위 벨기에, 그리고 2위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정말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덴마크조도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접전이었어요. 이제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4위 러시아가 모두 승점 3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꼴득실까지 따지면서 플러스 1위였던 덴마크가 2위, 그리고 마이너스 2였던 핀란드가 3위, 마이너스 5였던 러시아가 4위로 이제 조별리그를 마치게 됐습니다. 덴마크 정말 조별리그 1차전 때 핀란드를 상대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죠. 에릭센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모든 팬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에릭센 선수가 잘 회복해서 또 덴마크 선수들이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16강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최종전에서 이제 덴마크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홈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C조는 1위가 네덜란드, 2위가 오스트리아 16강 진출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3위가 우크라이나였고요. 북마케도니아는 3전 전패로 4위로 탈락했습니다. D조 1위가 잉글랜드였는데 조금 답답한 경기력 보여줬고요. 좀 토너먼트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위가 크로아티아, 3위가 체코, 그리고 4위가 스코틀랜드였습니다. 2조 아까 말씀드렸고요. F조는 1위가 프랑스, 2위 독일, 3위 포르투갈, 그리고 정말 잘 싸웠던 헝가리가 4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유로 대회 같은 경우에는 3위 팀도 6개 팀 중에서 상위 4개 팀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2개의 팀은 핀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팀은 16강에 올랐는데 16강 대진표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한쪽에 몰렸습니다. 대진표를 보면 벨기에, 포르투갈 승자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승자가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고 16강에서 프랑스, 스위스 승자와 크로아티아, 스페인 승자가 8강에서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8강이 정말 유로 우승 후보들로 꽉 채워진 대진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6강 반대편 사이드도 한번 살펴보면 스웨덴, 우크라이나가 격돌하고 또 독일과 잉글랜드가 만나고요. 네덜란드, 체코, 웨일즈, 덴마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대편 사이드보다는 좀 수월하게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잉글랜드,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우승 후보로 꼽히긴 하지만 여기서 스웨덴이나 정말 덴마크나 웨일즈나 이번 대회에서 단단했던 팀들이 충분히 4강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이번 대회 이탈리아, 프랑스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들 팀들이 16강이나 8강에서 덜미를 잡혀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와 덴마크에 그리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16강을 시작으로 1월화수까지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6강 거치고 또 8강, 4강 결승전 남았는데 이제 유로 대회 한 2주,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밤잠을 많이 설치시면서 경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16강부터 정말 재미있는 승부 또 정말 진검승부 펼쳐질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또 유로 대회 끝까지 재미있는 소식 팔로우하면서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